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0일 기억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한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외쳤던 이정미 그 뒤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훈장인가 뭐 받았죠? 훈장. 그때 이 일대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이고 불법적이다고 하면서 경량격 각지에서 서울에서 시골에서 저 멀리 기차를 타고 올라왔던 많은 애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을 탄핵하려고 했고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탄핵하려고 했던 세력들에게 저항했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했습니다. 비통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탄핵은 아니다. 탄핵은 아니다. 그건 정치적이다. 좌파 태극 아니 좌파 촛불에 의한 말하자면 구데타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지금 이분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 태극기에 덮여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울버짖고 절규하는 가운데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섯 분의 돌아가신 죽음 가운데 한 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 하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판결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유족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선수 판결을 내리고 3,1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부친은 2017년 3월 10일 안공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흔히 탕국기라고 하죠. 탕국기. 여기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에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몰래 올라타서 방호 차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방호 차벽 뒤에 있던 소음 관리차가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차에 있던 100kg 가량의 대형 스피크 털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김 씨 부친을 접혔다고 합니다.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고 병원도 옮겨졌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에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도 크다.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8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문제에 참가자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방호 차벽을 내버려 두었다 하는 그게 경찰이 잘못한 거다. 왜 적절하게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아낸 금액이 이제 3,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걸 다른, 만약에 이 사건을 좌파다리인 경우를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다섯 분이 지금쯤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이름을 기리고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자녀들을 모셔놓고 집회도 하고 각가지 이벤트를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백남기 전 농민단체 대표 이런 사람의 사례로서도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진영에 따라 권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희생자는 그렇게 고귀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그러나 나라를 지켜다가 숨져간 저 천안함 피해자들, 젊은이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막 껴안고 위로해준다고 하고 천안함 희생자의 부모는 도대체 이 천안함 폭침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문재인 앞에 나와서 따지듯이 물어야만 그래서 문재인이가 물끄러움이 쳐다보면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고 그 옆에 서있던 김정숙이는 마치 노려보듯이 노려보듯이 그렇게 봤던 사진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판결이나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대우도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판단해보면 우리는 지금은 지난 3월 달에 이 판결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정치적인 판결이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이 전원이 촛불이 무서워서 촛불이 나중에 누군가 증언했습니다. 촛불에 불타 죽을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함께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기고 촛불이고 혁명인 것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관들 나중에 반드시 이 판결에 대한 심판을 또한 받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관리 잘못했던 경찰, 검찰 그리고 심지어 황교안 총리까지 당신은 뭐 했나? 불법 탄핵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정 책임자로서 그때 당시 당신은 뭐 했나? 권한대응으로서 뭘 했나? 어떤 조치를 했나? 장관, 차관 그렇게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당한 이게 조치가 아니라고 나서서 주장하지 못했나? 물끄러미 쳐다보고 부끄러워서 추치스러워서 아니면 또다시 당신들이 당할까 봐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적폐가 되고 불의가 되고 부패가 되고 힘이 있으면 정의가 되고 공정이 되고 그죠? 그것이 진실로 바뀌는 세상 이게 바로 문재인이 보여준 세상입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 숨져갔던 다섯 분의 의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는 받은 대로 대갚아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